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자 우리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우리 주장은요 이거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조동사 must를 많이 씁니다 마지막에 보시니까 우리 must라는 표현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에 must 여기를 초청 두셨으면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or the 양보줄 나오구요 양보줄의 양보줄 이거 요 부분은 양보하셔야 되요 양보하시고 주절 여기가 진짜 이제 메인이거든요 주절 안에 must 들어간 것 같이 확인되시죠 주점만 잘 이해하시면 정답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양보줄 한번 볼게요 achieving the appropriate scientific end is always the necessary goal of a study 비록 achieving 성취하는 건데요 적절한 과학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항상 우리 연구에 필요한 목표이기는 하나 하지만 뒤집을게요 자 protection of the right and welfare of the human participation 우리가 이런 human participation이 이제 임상 그쵸 인간을 이제 참여를 하는 임상 어떤 걸 참여해 right 이라는 건 권리와 welfare 는 이제 복지를 라고 보시면 되요 자 그거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것이 must override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 표현을 줬죠 override 우선 되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보다 즉 과학적인 efficiency 효율성보다 뭐가 더 우선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연구에서 그 참여하는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must 부분만 다 읽어도 정답 마지막에 must라 연결한 쌤이 방금 해석해 드렸던 거 5번을 보시니까 우리 임상 연구에서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override 라는 표현까지 끝까지 해석까지 너무 똑같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XK XK 감사합니다.